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조직했다는 피의 복수를 다짐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상간녀가 아이를 낳았다면서 지금 당장 이혼을 해달라는 연놈들. 아니 미쳤니? 내가 그걸 왜 해줘? 누구 마음대로 내가 니들 평생 피말려 죽일 거다. 원지, 남편에게 혼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42살, 결혼 9년차, 그리고 아이가 없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 이 인간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고요. 이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너무나 당당히 지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혼을 요구하기에 어차고니가 없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이 그지 같은 것들에게 천벌을 주고 싶으니 꼭 보시고 조언 주세요. 일단 저희들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보자면 임신이 안되더라고요. 30후반까지, 즉 그러니까 지금보다 비교적 젊었을 때 시험관도 해보고 어떻게든 아이 한번 낳아보려고 꾸준한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지금은 뭐 나이도 있으니까 포기를 한지 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혼혜자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저 몰래 다른 여자 먼저 만나가지고 낳아온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태어난 신생아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가 하면서 동시에 이혼을 요구하는 중인데요. 세상에 이보다 더 뻔뻔한 새끼가 또 있을까요? 정말 기가 찹니다. 상가녀가 애도 낳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겠으니 내가 돈 줄게! 어?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이럽니다. 아니 그래요! 뭐 이혼! 좋아요! 이건 저도 당연히 하긴 할 겁니다. 이런 인간 역겨워서 저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안 됐고요. 저희 엄마도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보다 바로 제 마음이죠. 나요. 그냥은 이혼 못합니다. 정말 역겹고 사람으로도 안 보이지만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복수를 먼저 하고 그런 뒤에 이혼을 할 건데요. 이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배신과 복수, 통수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될까요? 아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상가녀입니다. 얘도 진짜 뻔뻔스러운 게 똑같아요. 얘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혼을 해달랍니다. 애 낳았다고. 하 진짜 아무리 요즘에 간통죄가 없고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뒤집힌 미친 세상이라지만 감히 상가녀 따위가 저한테 이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지가 함부로 연락을 해? 속이 확 뒤집히는데 이거 절대 그냥 못해주겠어요. 막말로 제가 경제력이 딸리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혼자 그럭저럭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는 지금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것들이 흘리는 그 피눈물 있죠. 제가 원하는 건 딱 이거 하나거든요. 피눈물. 야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거 살면서 들어보기만 했지 이번에 처음 겪어보는데 오히려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화를 내고 이웃을 요구하고 이게 웃기는 게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바람 피우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뜸 야 내가 바람 피웠는데 너 몰랐지? 그래 뭐 미안하긴 한데 어쩌겠냐? 나 걔랑 결혼할 거야. 이번에 아이도 낳았으니까 네가 그냥 물러서줘. 어차피 너도 나랑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내가 돈을 준다니까. 이러고 또 상간녀도 그래요. 꼴에 저보다 직업이랑 학력이 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들이밑면서 본처인 저를 업신여기는 모습까지 정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이것들. 물론 뭐 지가 그래봤자 더러운 상간녀일 뿐일 텐이지만 말이죠. 여하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태어난 그 아이가 이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배신당하는 그 기분을 느낄 테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 친자라면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해준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애 키우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 죽어도 못 봐요. 아니 그걸 보면 정말로 머리가 터져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을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이 두 연놈들 눈에서 피 눈물을 있는 대로 다 뽑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이런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철저하게 박살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직장에 알리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할 건데 이런 거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뭐든 다 할 거니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생을 송돌이체 조진 이것들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지옥 끝까지 갈 겁니다.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아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여기서 가장 큰 복수는 끝까지 버티며 이혼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이 출생신고 아직 못했을 텐데 쓴이가 안 해주면 결국 그 여자한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때부터 피 눈물 나는 거죠. 솔직히 쓴이도 지금 당장 이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복수가 먼저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들끼리 물고 빨고 난리쳐도 그냥 가만히 냅둬버려요. 나는 그래 니가 그년이랑 딴살림 차려도 절대 이혼 못해준다. 이렇게 버티면 돼요. 물론 남편이야 그 여자한테 가서 살겠죠. 애도 낳았으니까. 그냥 쓴이는 가볍게 별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님도 남편한테 벗어나 자유롭게 살다가 이혼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하는 건 복수도 안 되고 쓴이한테 아무 득도 없어요. 상관녀는 말이죠. 법적으로 영원히 첩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수이자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댓글.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상관녀 소송 걸어가지고 돈도 뽑으세요. 금융치료와 피눈물을 동시에 뽑는 겁니다. 아래 위로 쫙쫙. 2번. 옳서. 물론 그 상관녀한테 아이가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있으면 이게 최고죠. 본처가 버티면 이혼 안 해주는 거. 이거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상관녀들 진짜 미쳐버리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특히 아이가 커서 학교 갈 때쯤 되면 진짜 똥줄 터지더라고. 그냥 미혼모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3번. 그렇지. 홍콩 마누라도 진짜 이 악물고 버티면서 끝까지 이혼 안 해줘가지고 김콩콩을 첨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거기다 배우 커리어도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고. 맞습니다. 쓴이도 그냥 이혼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애글복관 하면 아파트 오지게 좋은 거 있잖아. 비싼 거 한 10억 하는 거. 그거 한 채 네 명의로 완전히 돌려주고 뭐 하라고 하던가. 그 정도도 못해주겠다면 그냥 가만히 버티면 됩니다. 네가 이겨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말이지. 바람을 한 번 피운 놈이 두 번이라고 못 피울까? 야,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이런 놈 애까지 낳고. 끌 끌 끌 끌. 4번, 상가녀 소송 주기적으로 걸고 이혼 안 하면 돼요. 아니 미쳤어요? 누구 저라고 이혼을 해? 해주지 마. 5번, 말이야 쉽지. 그렇게 하면 남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지까진 놈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지가 유책이라 이혼 요구도 못하는데 지가 뭘 할 수 있는데. 혹시 너냐? 해봐. 2번,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최고라는 말이 지금 많은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태어난 그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이혼 안 해주는 님한테 빌고 비굴해질 거라고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아내가 있으니 이혼 안 해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천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버티면서 상가녀 소송을 주기적으로 걸어주세요. 되실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3년 안에 가능하고요. 기한이 중요한데. 아무튼 소송하고 판결 뜨면 그 이후로도 또 둘이 만났다. 이런 증거만 확보하면 언제든 또 걸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들어봐서 아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한 번 소송해가지고 먹고 나면 2년인가? 2년인가 뒤에 또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3번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아니 지가 유책인데 감히 이혼 요구를 한다고요? 보니까 겁이 나니까 되레지가 더 큰소리 치는 것 같은데 절대 해주지 마요. 특히 이미 애까지 낳은 상황이면 절대로 이혼시키게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증거도 이미 차고 넘치겠다. 일단 소송부터 걸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쫄리고 급한 것들은 쓴이가 아니라 바로 저것들입니다. 그래도 뭐 정이혼을 해야겠다. 그럼 모든 재산, 명의 전부 다 쓰니 앞으로 돌리면 그때 해주겠다라고 해보세요. 5번, 그냥 둘이 살아라 이러고 자리만 비켜주면서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고 끝까지 버텨봐요. 그럼 아기는 그 여자 호적에 올라서 미혼모가 되든지 그게 아니라 만약 쓴이네 호적에 올리더라 하더라도 지새끼가 아니야 남편과 쓴이의 아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파멸이죠. 피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6번, 홍콩콩 김콩콩 보세요. 끝까지 본처가 이혼 안해주고 결국 불륜 남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본처 욕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없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생아가 나왔다고? 허 참 인간 말종이네 진짜. 어? 여하튼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해주지 말고 주기적으로 상관이나 소송 걸면서 용돈이나 보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지금 급한 건 저것들이지 절대로 쓴이가 아니다 이거지. 갖지 않게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것들이. 어? 9번, 맞아요. 진정한 복수는 이혼 안해주고 버티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글을 상관녀가 올리는 거 봤는데요. 본처가 이혼 안하고 버티니까 결국 애한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아이가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아니 어딜 가도 문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하고도 계속 싸우고 사이 개박살 나버렸고 피가 하루하루 마르는데 그런 와중에 본처가 소송도 계속 거니까 진짜 죽으려 하더라고. 아, 이거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이거. 10번, 상관녀가 애까지 낳았으면 쓴이는 그야말로 슈퍼갑입니다. 당연히 안하고 버텨야죠. 이혼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내놓거나 그게 아니면 이혼 없다고 하세요. 그래야만 진짜 복수가 되는 겁니다. 11번, 평생 법적인 남편 없이 그리고 아빠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아니 왜 애한테 핫풀이야? 애가 먼저 가있다고. 핫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 호뽀를 자식이 받는 거지. 이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지한테 아빠가 없는 게 자기 애미애비 때문이라는 걸 아이도 알아야죠. 그렇게 자식한테 평생 원망받으며 살아야지. 그게 천벌이야. 다른 거 없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이혼해 주지 말고 버텨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걸 시행하는 본인이 참 힘들어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거든. 상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나도 지옥에 들어가야 돼. 똥물 한 방울 안 튀기고 상대방을 똥통에 쳐박아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거보다 니들 망하는 걸 봐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복수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러면 재산 전부 다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지금 있으니가 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남편이랑 저것들이 큰소리 치는 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방구 낀 놈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잖아. 또 지가 잘못해놓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오히려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 아무튼 이 사연이 진짜라면 스니가 슈퍼가비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그걸로 무기를 삼아 휘둘러 버렸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